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 잘 계셨죠 여러분들? 한동안 퀘스트로 잘 못 빼다가 다시 한번 좀 돌아왔는데 때가 때인지라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N수생 친구들에게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슬슬슬 여러분들의 첫 번째 중요한 모의고사인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올 때일 것 같아. 대략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대략 한 달 정도 남은 상태거든 얘들아. 그래서 아직 좀 많이 남은 상태이긴 한데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행동 영역에 관련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다 얘기할게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거예요. Be you. Just be you. 난 너 자신이 되라야. 그냥 현재 너의 모습 그대로. 근데 이거를 너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막 꼰대 느낌처럼 말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꼰매 목표한 대로 하면 될 것이야. 이러면은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단계별로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야더라.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 the day,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당일날과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지? 내가 승리를 그려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행동 영역 또는 멘탈적인 영역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미안합니다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셔야 될 게 3월 모의고사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행동 영역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고. 너도 알잖아. 저도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 때의 생각을 좀 떠올려보면 우리 때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반을 배정받기 위한 배치고사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보통 한 2주일 전 정도에 이제 공지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2주 남은 상태에서 배치고사를 과목별로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막해요.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고. 그냥 뭐 영어로 치면 단어만 몇 개 외우고 나오기를 기도하는 정도? 수학 그냥 공식 몇 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 많지 않다는 건 일단 인정하자고. 그러니 만약에 이게 지금 수능을 대비하는 캐스트였으면 제가 조금 말을 바꾸겠지만 왜냐하면 해온 게 그리 많지 않잖아. 해왔던 게. 빨라봐야 여러분들 12월 말, 1월, 그리고 지금 2월 중순 또는 2월 말 그 사이에 해당하는 공부가 다 이 시험에 맞아 떨어지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무슨 부담감을 느낍니까? 그냥 be you.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던 대로 한다는 건 결국 뭐일 것 같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듣는 대로 열심히 들으시고 지금처럼 인강이나 학원 수업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그냥 열심히 지식을 축적하고 누적하는 단계이지 이걸 벌써부터 꺼내가지고 물을 자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직 경험은 우리가 많이 없단 말이야. 그것도 물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분들이나 계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이 무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했지만 썰어보지 못했잖아. 그러니 지금은 무기 만드는 거에 집착을 하시 돼. 시험 당일 날이 되면 이건 제가 좀 부탁을 합시다. Be aggressive. 좀 공격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요. 사실 더 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조금 그렇지만 세마이, 세미 더 이렇게 붙여야 되나? 더 데이는 솔직히 우리 수능 날이고 이 날은 테스트용이란 말이야. 베타 버전이라고. 테스트용. 그럼 테스트용이라고 한다라는 건 일단 네가 최대한 공격적으로 갔었을 때 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선을 긋는 날이 돼야 돼. 아니, 다시. 다시.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 했죠. 시험을 보고 어떤 점수를 받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 이 시험은 어떤 날이 돼야 되냐면 내가 공격적으로 했던 이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결과치와 또는 그것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날이야. 피드백. 그렇지 않니?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 얘들아? 봐. 제 수업을 혹시 듣는 분들이 이 영상이 좀 있다면 제가 1년 내내 강조하는 소위 올인원 강좌, V단어 강좌 이런 데서 정말 1년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글을 읽을 때는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를 좀 열심히 잡아보는 연습을 하자. 라고 하는 걸 어마무시하게 강조하고 그게 특히 어디 많이 몰려있냐면 본격적인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 한 1, 2월 이때 많이 몰려있거든. 제 메인 강좌들의. 형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전 절대로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빈칸 문제 또는 난이도 있는 주제 제목 문제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의식적으로 뭔가를 이걸 잡아내려고 노력하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얘들아. 이 과정들이 여러 번 누적이 되면서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영역이지 그 느낌을 네가 밝혀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려는 순간 다시 다양한 어떤 수업 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을 해가지고 시험에다가 꽂아 넣어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안 통할 때 그때 당황하기 시작한다고. 왜 안 되지? 어, 왜 배운대로 안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시험이 임하시되 수업에 대한 의식하지 마시고요. 수업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be you 너 원래 해왔었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느낌과 감으로 다 후려갈겨. 진짜로 강력하게 가세요. 그렇다고 여기서 어디를 읽고 어디를 읽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다 열심히 읽으시되 느낌과 감으로 가세요. 영화에서는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푸시라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풀어. 하던 대로 풀어. 단, 단 이거는 제가 약간은 좀 여러분들한테 힘 빠지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배웠었던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치는 순간 이게 적용이 되는 느낌 거의 없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하지 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라고 얘들아. 아직은 네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듣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너는 마지막 수능 날 직전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네가 의식하지 않아도 시험장에서 그게 보이는 거야. 얘들아. 좋은 수업의 목표는 다 그런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 수업 그동안 열심히 듣고 있지만 지금은 단순히 단순히 누적의 시작 단계란 말이야. 시작 단계 그러니 그 누적의 시작 단계를 가지고서는 시험에서 뭔가 잘 안 뚫리더라? 잘 안 되더라? 그 말한 대로 안 되더라? 아이 괜찮다니까.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시고 하나만 더 공격적으로 하는 말 안에는 뭐도 좀 들어가 있냐면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영어에만 국한시켜서 좀 얘기를 하면 듣기 플러스 독해를 했었을 때 독해문제를 같이 푸는데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 의식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듣기 평가 풀 때요. 보통 뭐 18, 19번, 20번 이런 거 좀 건드리시잖아요. 맞지? 그리고 21번, 22번, 23번, 23번은 건들지 마. 아 이건 하지 마. 위험해. 혹시 모르잖아. 어려울 수도 있거든. 다시 듣기 할 때 18, 19, 20번은 좀 건드려봐. 만약에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뒤쪽에 도표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 한 3개. 스토리텔링 하나 나오는 거 있고 도표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내문 문제도 일치, 불일치 문제 있잖아요. 얘들아. 그 정도는 건드려봐. 어 저는 이 정도는 합니다. 어 그러면 괜찮은데 좀 더 욕심내 보라는 소리야.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략 7문제 정도 되거든. 얘들아. 맞냐? 3, 4, 5, 6, 7. 7개 정도 되거든. 얘들아. 이번에는 뭐 이걸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업법의 강력한 장점이 있는 분들 업법을 그리 어렵지 않게 푸는 분들은 업법까지 도전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그게 안되겠다 싶은 분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43번에서 45번까지의 좀 스토리텔링 문제 요거까지 건드려봐. 그럼 벌써 요것만 해도 얘들아 어 11문제야. 틀려도 좋아. 아 듣기 평가하는데 독해를 같이 푸는데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좀 틀리더라. 틀려도 좋아. 단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아 내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요런 피드백을 잡아낼 수 있구나. 다음에는 조금만 덜 풀어야겠다. 아니면 어 공격적으로 풀었는데 어 막상 문제도 꽤 괜찮네. 뭐 틀려봐야 한 개밖에 안 틀리네. 아 그럼 이거 좀 더 연습해서 독해문제 개수를 좀 더 올려보자. 피드백이 중요한 거라고. 이번 시험은. 그러니 성적이 구해받지 마시고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 안된다. 구현이 안된다. 그거 구해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던 대로 의식하지 말고 조금만 공격적으로 해보세요. 요거까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근데 사실 이 케이스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해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내가 진짜 목 놓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제발 부탁하는데 responsible. be responsible. 책임지자. 이 시험도 그렇지만 다른 시험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험에 대해서 네가 제가 맨날 자주 쓰는 말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자. 이 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수업 좋고 다 좋지만 전 그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경험했던 시험 문제에서 몰랐거나 애매했던 부분들 또는 중요한 부분들 이거 책임지는 거야.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 소리니 얘들아? 최선을 다했다. 그냥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아니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의 단위를 놓고 봤을 때 얘들아 시작부터 공부 시작부터 수능 단위리라고 하는 그 1년의 단위에 이제 뭐 나를 놓고 봤을 때 네가 한 번씩 받았던 테스트 한 번씩 받았던 테스트 한 번씩 받았던 테스트에서 분명 애매하거나 중요했었거나 좀 그랬던 놈들 이놈들을 머리끄댕이 잡고 자 너 이제 끌고 오자. 너 이리 와.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진다. 끌고 와서 여기까지 최대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책임진 게 최대한 네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거 아니겠니? 그거 아니니 얘들아. 아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말고 1년 단위로 봤을 때야. 지금 고3 N수분들 1년 안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야 그러면 네가 경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졌다. 그럼 그럼 최선을 다한 거죠. 난 그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 이번에 애프터. 즉 사명 모의고사 끝나고 네가 요걸 하길 바란다고. 책임지자고. 단 책임을 지실 때 제가 이것도 좀 미리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임지는 이 요소들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요소를 알려 드릴게. 이건 좀 나중에 쓰시면 좋겠어. 일단 솔직한 얘기로 너 단어 제대로 알았는지 애매하게 아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알았는지 하나씩 다 뜯어봐. 아니 뭐 심경출원 도표 문제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해. 해.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 구문 강의에서 심경 가지고도 구문 강의를 해요. 분명히 문제는 맞췄을지언정 틀릴만한 요소들이 있었거나 애매한 단어나 문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체크해. 또 문장 단위로의 해석. 조금이라도 애매했다? 다 잡아내자고. 단 제일 사실 중요한 건 단어와 해석만 되면 뭐합니까? 글 전체가 잘 뚫렸는지 또는 해결이 됐는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지요? 단어와 문장과 글이죠. 이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어떻게 도와드려? 끝나고 제가 해설 강의 자자작 하고 찍을 거거든? 해설 강의에서 잘 들어. 저 사람이 내가 표시했었던 애매한 부분이랑 좀 모르는 부분을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버린다? 그러면 너 그거 해야 된다는 소리야. 어? 내가 몰랐었던 부분들도 막 그냥 넘어간다? 어? 그럼 너 그게 안됐다는 소리야. 맞췄던 틀렸던 그거 다 잡아내시라고. 머리끄덩이 자꾸 하시자고. 근데 만약에 해설 강의를 들었더니 저 사람이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여기는 좀 애매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아 그럼 버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선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긋게끔 네가 후속작업을 해야 돼. 아니 차라리 비포와 더 데이를 안 하시던데 안 하시고 이걸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시험 당일까지는 그냥 맘 편하게 사세요. 맘 편하게 사세요. 3월인데 뭐 어때요. 단 불편해야 될 건 뭔데? 이때는 좀 불편해져야 돼. 그랬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네가 배웠었던 다양한 수업들 그것도 너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just be you 되시고 많이 축적하시고 다만 시험 당일 날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뭐 쉬는 시간에 뭐를 뭐 이렇게 들여다본다? 아니 요번 시험은 그냥 봐. 그냥 너라는 사람 자체로 그냥 시험하고 마주쳐. 그냥 봐. 그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과 감으로 그냥 하던대로 하시되. 단 조금 공격적이 되려면 듣기만 조금 세게 한번 가보시고 진짜 중요한 건 시험이 다 끝나고 진짜 be responsible 되자. 책임지자. 그건 내가 좀 도와줄게. 시험 당일 날엔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시험 전까지는 수업으로 도와줄 수 있고 시험이 끝나는 다음에는 요런 걸로 도와줄게. 됐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셔서 최종적으로 진짜 the day의 그날에는 진짜 be better you 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뭐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뭐 뭐해요? 그냥 가서 보시고 그리고 책임만 잘 지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막 시험 그러니까 뭐 특강들도 열이고 다 좋은데 한편에는 되게 의심이 있을 거라고 나도차도 얘들아 3월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도 해. 근데 나는 알아. 저게 나올까? 저거 안 나오지 않을까? 저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누구나 들어. 아 그리고 그게 현실이야. 다 안 나와. 아 잘 안 될 거라니까. 괜찮다고 근데. 괜찮아. 원래 그런 거니까 너대로 시험 보고 책임만 제대로 줍시다. 그 책임지기 도움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됐죠? 여러분들의 승리하기 원하는 부영어 김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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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